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가 바이오 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죠. 자 이런 부분이 오늘 제약바이오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좀 힘을 내고 있죠. 자 이런 소식도 이런 소식이고 제약바이오가 한번 갈 때가 되었죠. 이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섹터지 그냥 죽을 섹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리 이제 약세를 오래 보이고 이제 끝이 났나 보다. 바이오 시대는 끝이 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도 바이오 시대가 끝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공상과학영화 이런 거를 보면은 미래차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죠. 뇌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오래 사는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계속 나오죠. 이 바이오는 아직까지 성장을 멈추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바이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차지하는 매출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뭐 이 걸음마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을 제외해버리면 거의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바이오 쪽에서는 많이 밑으로 뒤쳐져 있는 그런 수준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치고 나갈 만한 그런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대한민국의 1호 항암 신약회사의 타이틀을 가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리버세라닙이 국내 1호 항암 신약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은 아마 이번 정부에 이런 타이틀을 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또 이번 정부에서도 이 바이오에 대한 성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1년 4개월 동안에 에너지가 충전이 된 게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끌어내린 섹터가 바이오죠. 이 에너지가 정말로 많이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이 이제 폭발할 때가 되었죠. 이 제약바이오 전환이 이제 오늘부로 아주 강력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인 기관들 외인들이 시장을 팔고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하죠.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지수 대비해서도 상당히 난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HLB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약이 되어있죠.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리고 무려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청이 두 건이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코박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나노젠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언젠가 리적이 되든 아니면 승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보건부 차관이 나노젠은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러고 있죠. 계속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중에 아직까지 승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런 저런 걸림돌들을 치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베트남 정부가 이 나노코박스 승인이 되기를 가장 바라는 1순위가 베트남 정부다. 그리고 나노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지원 소식에서 엘트리온 삼총사 나란히 강세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한데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한 축으로 삼고 선도에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연다라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았죠. 이거는 이제 세정부가 곧 있으면 출범하죠. 이런 상황에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 먹거리 한 축.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5일 인수위가 한국바이오헬스 기업들이 도약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병원기업 관련 부처 협업하는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하고 새르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아주 크게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소식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아주 아주 강합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초강세 제약바이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낙폭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셀리버리 한번 보시면 이게 20만원, 20만원 6천원이죠. 20만원에서 지금 3만원입니다. 오늘 15% 올라서 3만원이죠. 자 정말로 많이도 하락을 했죠. 엄청나게 지금 소외가 된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정말로 많이 하락했죠. 실적도 좋은데 엄청나게 밀렸다가 이제 오늘 8% 이상하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엄청나게 밀렸죠. 지금 그러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죠. 이 제약바이오 부분이 이렇게 계속 흙은 내려서 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종목들. 이제 저감의 수세가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HLB 글로버는 지금 계속 하락이죠. 지금 이 부분은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실망면물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러나 HLB는 좀 틀리죠. HLB 오늘 3% 정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적은 편이죠.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얘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주 잘 버텨냈습니다. 다른 종목들 어제 상당히 많이 좀 약세를 보였죠.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냈죠. 잘 버텨내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2.7%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바닥을 또 잘 잡아주고 이제 2평선 완전히 다 모았죠. 2평선을 완전히 다 모은 지금 이런 위치에서 지금 옆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2평선을 다 모아서 2평선을 다 모아서 옆으로 쭉 끌고 가서 60선까지 다 모았죠. 그러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이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오늘은 거의 뭐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HL이 뭐 내릴만큼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내렸죠. 자 그러고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고 이제 치솟아 오를 만한 그런 환경이 아주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JP하고 신한이 많이 들어왔죠. 오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JP 신한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근데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외국인 2400원 매도에 코스닥이 250원 매도가 나왔죠. 기간이 680원인데 매수 들어왔는데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아주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JP 신한이 이 제약바이오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거의 뭐 공매도 세상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JP 신한은 지금 셀트리온 엄청나게 사들었죠. 20만주, 모건스테닉까지 하면 26만주나 지금 뭐 몰빵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스퀘어도 JP 신한이죠. 엄청나게 들어왔고 제약도 JP 그리고 여기는 CS가 들어왔고 HLB도 JP 신한이죠. 자 요렇게 이제 모습을 보면 이 제약바이오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서려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강력하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LB 생명국도 1% 정도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상승포이죠. 자 그렇지만 어제 분위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고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렇지 않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NDA 승인이라는 부분이 딱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노코박 소식이 먼저 나오면 아주 산을 만들게 될 거고 그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이런 흐름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NDA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적어도 하반경지역을 만들고 상승 방향으로 돌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NDA 승인 신청이 진행되면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오겠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정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